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송혜교, 김혜수,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입술을 도톰하게 하려고 입술 확대 수술을 했다가 닭동집 부작용이 생기는 성형외과학적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자가 눈이 크다고 하면 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의 세로 길이를 늘리는 쌍꺼풀 수술, 아니면 또 눈매교정술, 또 눈의 가로 길이를 늘리는 앞트임 수술, 뒷트임 수술, 밑트임, 위트임, 풀트임, 사방트임 해가지고 눈을 입파이 크게 하는 수술을 있습니다만 눈을 작게 하는 수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은 입술을 작게 하는 입술축소 수술도 있고 또 입술을 크게 하는 입술 확대 수술도 있습니다. 즉 눈이 커서 불만인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만 입술이 커서 입술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술이 작아서 입술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병원에 진료 의신 한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면적 넓은 입술, 부르터보이고 주름진 입술을 제일로 싫어하는데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김혜수는 육감적이라 그리 싫은 케이스는 아니고 송혜수나 전지현같이 솔직히 입술 입매 예쁜 연예인들 그리 없다고 봐요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동양계 몽골리안 얼굴의 골격구조상으로는 그 입술이 두꺼워서 예쁘기가 참 힘든데요. 그 이유로는 인증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2면서 입술 확대 수술하면 비율이 딱 맞아서 연예인 입술이 됩니다만 이 오른쪽과 같이 윗입술과 아랫입술 길이 비율이 되는 경우에는 예쁘지가 않겠습니다. 동양계 몽골리안 골격구조상으로 예쁘기가 힘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팔자 꺼진과 치조골 돌출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여성분들의 입매를 보시면 그 왼쪽 분의 경우 이 팔자주름 부분이 윗입술보다 더 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팔자 꺼진 부위와 윗입술 그리고 치조골의 관계를 보면 콧볼과 팔자주름이 만나는 부분이 그 윗입술보다 더 이렇게 윤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 패키지 수술 전후 케이스에서 수술 전을 일러스트로 다시 그린 것인데요. 이런 팔자주름이 팔자 꺼짐이 있는 상태에서 입술 확대 수술로 입술을 이렇게 두툼하게 한다면 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되어서 예쁘지 않을 것입니다만 오른쪽이 수술 후 사진을 그린 것인데요. 코끝이 올라가고 팔자 꺼짐이 이렇게 윤기되면서 입술이 확대된다면 보다 연예인 비율에 가까운 얼굴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왼쪽의 경우 물론 예쁜 얼굴이고 입술의 윤곽이나 기운이 아주 좋은 얼굴입니다만 팔자주름 꺼짐이 있어서 입술 볼륨이 각광을 못 받는 것이고요. 이영애와 비슷한 얼굴에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 입술은 코바닥 꺼짐이 없어서 예쁜 것입니다. 오른쪽 분과 같은 이러한 입술은 사실 상당히 볼륨이 많은 것인데요. 코바닥이 이렇게 윤기되면서 입이 들어가 보이면서 커 보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예는 팔찌 교정을 하고 나서 입이 들어가게 되면 입이 합죽하니 작아지고 얇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팔자 꺼짐이 윗입술보다 더 전방에 있는 얼굴형에서는 입술 확대 수술을 하면 입가 여백도 줄어들어 하관도 작아 보이는 입술 확대술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 윗입이 이렇게 경사각도가 이렇게 엉글커럼되어서 아마도 발찌 교정을 하여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도 팔자 꺼짐이 없기 때문에 입술 확대 수술하면 좋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콧망울이 빵빵해서 좋은데 입술이 이렇게 확대된다면 콧볼 축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콧볼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입술 확대 수술을 해서 얻는 효과와 또한 예쁘지 않는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입술을 확대해서 입술이 도톰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입술의 가로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더 사실 중요한데요. 이 가로 길이, 이 입술의 가로 길이도 전후 좌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이렇게 길게만 한다고 해서 예쁠 것이다 하면 오산인 게 바로 이와 같이 비호감인 조커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 오시는 환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쌍꺼풀에서 눈매교정에서 트임술을 해서 눈을 막 크게 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코를 얄쌍하게 만들고 브이라인을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얼굴이 예뻐진다고 한다면 다들 예뻐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성형수술을 하다가는 강남성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인되기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우면 연예인 안 할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코가 두툼하면 보기 싫다고 하는데 두툼하면서도 예쁜 얼굴 또한 입술이 도톰해서 흑인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예쁜 얼굴 그런 비율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게 되면 연예인과 같이 아주 극강의 예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입술 가로 길이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